바쁘신enta 포프라기 엄청 많을 것 같아 주머니 같은 거 없어요? 엄청 낼 것 같은 디자인 그치만 두꺼운 뜨뜻할 것 같긴 한데 색깔보다 좀 더 탁하게 오긴 했어요 머리끈입니다 우리 둘이 들어온 모자 세 개 두 개는 바라클라가 하나는 귀돌이, 곰돌이, 모자 역시 털이 엄청 빠질 것 같음 무지 플러피해 보임 이건 입어봐야 할 것 같음 이거는 쿠팡에서 산 건데 따뜻하긴 한데 머리가 엄청 커짐 들면은 많이 똑같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핏이 막 예쁜 느낌보다 그냥 어글리한 느낌으로 쓰는 깜빡한 초귀용스 비닐으로 이렇게 접어서 쓰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쓰는 거 아닐까? 장갑 손에 넣어서 사요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예쁘게 생겼어요 좀 짱짱한 느낌도 듭니다 목이 긴 게 요새 유행인 것 같더라 소매가 지나치게 긴 건지 기점이 지나치게 짧은 건지 모르겠네 사실 이런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바지에 침옥을 잘 시켰습니다 네, 그건 딱 품절이었음 그래서 코듀위 골덴 주머니에 있음 나름 프리 세일즈의 짱짱함 만약에 잘 입었었으면 이 옷은 셋업으로 샀는데 밑에는 5, 5 5을 산 이유는 내 배떼지가 계속 커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오려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여전히 니트니트하고 주머니 이런 거 같고 생각했던 것보다 검은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작년에는 밖에 나다닐 일이 없어서 목도리 필요성을 몰랐지만 이번에는 좀 밖에 다니고 싶어서 과감히 지른 그래 봤자 뭐 하늘색이 6.1mm 초록색은 10.20달러 저렴한 탓입니다 부직포의 털이 오지게 붙어있는 재질이고요 잡아듣으면 털이 뭉탱이로 빠져요 구림, 꼬임이랑 이런 거 있는 게 이뻐서 샀는데 사진으로만 잘 찍히겠다 쪼글쪼글 합니다 트위터 가볍게 구경하다가 바이럴 뜬 거 보고 호구당해서 샀어요 우리 집에는 어그부츠가 없거든요 안에 전체 털이 있는 걸 사고 싶어서 구매한 건데 실물은 별로입니다 아직 안 신어봐서 사실 첫인상은 별로 이런데를 포토샵을 엄청 하더라고요 요새 사람들이 요렇게 엄청 종아리가 엄청 얇아 보이게 무게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그재그해서 샀음 엄청 편안한 뭔가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입어도 되고 슈퍼 갈 때 입어도 되고 나는 네일을 반드시 입어야 겠음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뭐 요정도 적당히 무슨 생각으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예쁠 거 같았겠지 크롬 니트, 니트 치마인데 제 생각엔 치마를 활용하고 싶었던 듯 근데 활용은 할 수 있지만 너무 짧아요 근데 프리하게 늘어나서 임산부도 입을 수 있긴 한데 사실 재질도 다른 거에 비해서 퀄리티가 높은 편입니다 뒤에 이런 이상한 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퀘어넥입니다 스퀘어넥이 좀 안 어울려가지고 어? 어이 제가 구매한 기모 레깅스 이런 식으로 발 부분에는 기모가 없는 페이크를 터가지고 기분이 매우 상해 있습니다 팡에서 구매한 네이 세트 이거 하나라도 안에 입고서는 입으면 보온 효과가 확 올라간다는 사실 이 핑크색은 임산부 레깅스 넓찍넓찍 합니다 요거를 네이 위에다가 한 번 더 입어주면 영하 10도인 날씨에도 끄떡이 없지 쿠팡에서 산 목티 벌써 세 번 입었다 너무 편하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자주 입는다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비켜 어그부츠를 살까 하다가 그냥 지그재그 뒤져가지고 하나 좋다는 건데 사실 이것은 슬리퍼 샌들처럼 뒤에 스트랩털이 있는 구조고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스트랩 버전도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초과 시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이게 두꺼워가지고 괜찮습니다 너무 긴 부츠 기존에 있는 부츠가 안에가 다 달아가지고 껍데기가 떨어져 나오길래 이걸로 바꿔 신으려고 샀어요 봉제가 두 줄이라서 약간 네모네모해 보이는 앞코 나쁘지 않아 예쁨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기모레긴스는 요 놈 그래도 최대한 덜 흘러내리고 발끝까지 꽉 차 있습니다 색깔도 아까 그 놈보다는 좀 더 밝은 더 더 빨리 오픈 발끝까지 꽉 차 UCM static 그냥 그냥 저녁 쓰는데 괜찮다 혹시 엄청 짧아보이는 타미친구 같던지 엄청 따뜻할거같은데 일로는 약간 화진문받 따뜻하니 너무 귀엽다 와우 매일 터치 터치가 되는 거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